국내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미국을 넘어 글로벌 노 거래소에 근접한 코인베이스 상장을 노리며 파격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블록체인 프로젝트로 간 메타버스, 라가드 메타버스는 7일 아드 코인 프로젝트 CTO였던 사이안빌렉을 CEO로 영입했다라면서 코인베이스를 비롯한 글로벌 거래소 상장을 위한 각오를 다졌다. 미국 내에서 자리 잡은 코인베이스는 일반적인 국내 거래소와 달리 바이낸스와 더불어서 글로벌 노 거래소를 다투고 있다. 압도적인 거래량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를 고르는 탁월한 신미안으로 글로벌 블록체인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거래소 상장에 도전하는 로갓, 라가드, 은 현실세계와 달리 물리법칙을 뛰어넘어 정보적으로 무한하게 확장된 가상세계를 구축한 메타버스 플랫폼이다. 현실과 마찬가지로 가상세계에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된 가상공간으로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한 상태다. 여기에 로갓, 라가드, 은 탈중앙화된 자체 토큰을 통해서 기존 플랫폼과 다른 합리적인 수익 분배 구조의 NFT 거래 콘텐츠를 구축한 상태다. 로갓은 가치 콘텐츠 비딩 시스템 메타버스라는 슬로건을 앞세워서 건강한 탈중앙화 NFT 생태계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 독자적인 메타버스 생태계와 탈중앙화한 NFT를 앞세운 로갓, 라가드, 메타버스는 현실세계 플랫폼 및 콘텐츠를 가상세계에서 구현하고 있다. 한국으로 시작해서 전세계에 있는 콘텐츠 제작자들을 연결해서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가상공간에서 세컨드 라이프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 시점 존재하는 메타버스는 탈중앙화에 실패한 중앙검열 플랫폼들이 대다수다. 오직 로갓만 기존 플랫폼들과 달리 자유롭고 개방적인 메타버스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여기에 현실세계의 다양한 콘텐츠를 로갓 메타버스 안에 구현시켜 벌써부터 세간의 입소문을 타고 있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메타버스 공간을 구축한 로갓은 프로젝트 출범 이후 최고의 티몬들을 앞세워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여기에 티몬 및 어드바이저 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던 로갓은 최근 아드코인 프로젝트 총기술 책임자 cto 알탕호약을 ceo로 내려오며 방점을 찍었다. 막대한 임무를 맡게 된 알탕호약은 로갓, 라가드의 비전을 보며 감탄했다. 이전 아드코인에서 코인베이스에 상장시켰던 경험을 살려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겠다. 라면서 한국몽골 합작 블록체인 법인이 첫 성공 사례를 만들 것이라고 다짐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